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재룡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한국에도 발매한 제미 빠딩 아 드디어 사왔습니다. 이거랑 다른 건드볼바도 사왔어요. 그래서 이 두개를 간단하게 한번 열어봅시다. 제미 빠딩 요 이제 아무래도 추추가 탑승을 했다보니까 이게 또 거시기가 있어요 또 좋지 않습니까? 데미 바딩 이 데미 시리즈 자체가 이쁜거 같애 얘는 여기도 신규가 이거고 여기가 지금 에이런너가 호환인가 보구나 에이런너가 호환이고 괜찮네 부품수가 꽤 있구만요 백팩이 커지더니 요건 좀 괜찮겠다 여라 건드볼바 박스가 얇아요 역시 양산기 빰 음 일단 스티커 많이는 안쓰이는거 같고 많이는 안쓰이는거 같고 심플하네 역시 이쪽은 많이 심플하게 되어있네 아이초의 파츠 구성 자체가 되게 심플한 느낌 뭔가 부가적인게 없으니까 에잉 에잉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요것도 빨리 조립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마 맛있다 안녕 빠빠시 아이초의 아버지 아무도 열매 찾아 아버지 아무도 열매 찾아 아이초의 아이초의